충남도가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관련 부서에 구호금과 성금 모금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충남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지진 피해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